지난 12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강서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미래에 변화된 도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자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첫걸음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계획을 구민들과 공유하고 변화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강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 조화로운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질적성장 등 3대 핵심 이슈와 10개 목표 및 17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을 키워 미래 강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